감사 이벤트를 공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500명 감사 이벤트를 공지하겠습니다. 아, 시니어봄TV가 구독자가 500명이 됐냐고요? 여기를 보세요. 시니어봄TV 제 채널이고요. 지금 현재 2019년 3월 4일 현재 구독자 수는 498명입니다. 2명 모자라는 500명입니다. 아직 구독자 500분이 되지는 않았지만 두 분만 더 구독해 주시면 되세요. 해 주실 거죠? 31일 2018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구독자가 500분이 넘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은 2018년 12월 31일에 구독자가 200분 달성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고 이제 500명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느린 걸음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개의 영상을 올리자고 나 자신과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나가고 있어요. 쉽사리 구독자가 늘지 않네요. 하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이 급하게 구독자를 늘리고 급하게 무언가를 성취를 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열심히 그거 더 발전적으로 이 채널을 운영을 해나갈 겁니다. 그럼 구독자 500명 이벤트는 어떻게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선물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물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구독자 500명에 대한 감사 이벤트 응모 방법은요. 일단 시니어봄TV를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 잘하라는 댓글 화이팅하라는 댓글을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댓글 밑에 이벤트 참여 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선물을 1번을 할 건지 2번을 할 건지 적어주시면 제가 그 댓글들을 다 모아서 구독자가 500명이 된 그날부터 일주일간 댓글이 올라오는 것들을 다 모아서 아주 공정한 방법으로 추첨을 할 거고요. 그 추첨도 여러분과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시니어봄TV에서 구독자 500명에 대한 감사 이벤트 선물은 어떤 것이 나갈까 궁금하시죠?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얼굴을 할 때는 얼굴을 할 때는 아주 좀 당황이 있어요. 귀 옆으로 손을 이렇게 빨래 나갑니다. 영상에서 사용했던 그 마사지 도구하고 마사지 크림 세트가 선택 1이에요. 마사지 도구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에는 원적외선이 나오는 일라이트라는 성분하고 우리나라 황토 성분하고 섞어서 만든 마사지 도구예요. 이거는 강릉뷰티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제가 소속돼 있는 조합에서 셀프 마사지 도구를 만든 거고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저희는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독이 제품이라서 갖다 놔도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까는 무게감이 있어서 힘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색깔은 너무 예쁘죠. 머스타드 이 색이 있고요. 우유를 머금은 듯한 핑크색이 있습니다. 약간의 우리나라 고려 청자 같은 느낌 나지 않나요? 카키색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검은색 저는 검은색이 참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랜덤으로 갈 거고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마사지를 할 수 있게 마사지 크림까지 보내드릴 겁니다. 용량은 100g 이고요. 수딩 마사지 크림 수분감이 충분한 마사지 크림이에요. 2021년 9월까지 유효기간이니까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마사지 도구의 하나의 가격은 2만원에서 2만5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여기 마사지 크림도 마찬가지예요. 2만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제 책이에요. 제가 영상에서 스마트폰 활용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할 때 그냥 강의 영상으로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쉽게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림으로 설명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장혜영 강사의 스마트폰 200% 활용하기 책자예요. 크기가 너무 크지 않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책자는 지금 교보문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10% 할인해서 10,800원에 판매가 가능한 책자예요. 지금까지 두 명이 모자란 500명 구독자에 대한 감사 이벤트 편지를 해드렸습니다. 시니어 유튜버 50대 유튜버 중년 유튜버가 유튜버에서 존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500명 감사 이벤트에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첨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자 500명 감사 인사 미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500명 구독자 500명 감사 엠크 activi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